영양제 곧 곧 곧 고맙게 열심히 요리하시는거 처음이죠? 요리하시는거 처음이죠? ㅎㅎㅎㅎ 고맙게 아, 진짜 대상인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는지 맛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신경쓰는 시간 일상시간 다행히 일상시간 좋았습니다. 오늘 인증하다고 합니다. 인증하다고 합니다. 연주 공기 좋았습니다. 오늘 파이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오우 역시 금액을 가장 많이 받아가신 만큼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즐거우신 것 같아요? 예, 즐거웠어요. 오늘 내가 했는지 즐거우셔서 예, 즐거우셔서 감사합니다. 예, 즐거우셔서 감사합니다. 예, 즐거우셔서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비빔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비빔밥으로 대형 공용 비빔밥을 만들 차례인데요. 참가자분들은 각자 번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비빔밥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각자 번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신이 방금 만든 비빔밥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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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전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시식과 동시에 연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